카자흐스탄, 우리 첫번째 시간에 왔어요! traditional soup! 너는 traditional soup! 제 아버지가 항상 먹는데... 오케이, 안녕! 구독, 구독!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들어왔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레슬링 세계 선수권이 열리죠. 그래서 응원 겸 우리 또 강자들! 우리 또 카자흐스탄 또 강국이에요. 예전 그 구소련국! 어떻게 보면 또 굴곰국이라고도 할 수 있어. 스탄! 우리 옛날에 그 우리 코치님들이 항상 말씀하셨어. 스탄이랑은 싸우지 마라. 스키랑 뭐 이런 애들이랑 싸우지 말아라. 강국에 가서 뭐 대결을 할 수 있으면 한번 또 해보고 응원도 하고 그러려고 또 카자흐스탄 비행기에 지금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근데 새벽 5시 비행기였는데 다행히 3시간이 연척돼가지고 자! 우리 숙소 앞에 숙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저희가 5만원이야 근데 안에 컨디션은 또 가봐야 알아요 여기는 지금 추워요 날씨가 추워 여기 아스타나 원래는 아스타나였는데 이게 누르스탄으로 바뀌었거든요 대통령이 바뀌면서 도시 수도의 이름도 바꿨대요 누르스탄으로 맥도날드도 보이고 여기가 저희 숙소입니다 하루에 5만원 와 이게 여기 지금 대박이에요 하루에 5만원이거든요 드릴게요 여기가 문인데 이렇게 거실 거실에 쇼파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주방 5만원짜리 방 싫어? 주방 주방에도 쇼파가 따로 있어 또 일로 나오면 이렇게 테이블이 또 있고 와 방 하나 진짜 10만원이면 거의 궁전 빌렸을 거야 아마 방 얘 아기 재우는 데도 있네 와 야 대박이야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이쪽에 또 방 우와 진짜 크다 안에 있는 여기 이즈부샤카 이즈부샤카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뭐 닭다리랑 뭐 이런거 좀 사먹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890탱개 950탱개인데 1000탱개에 우리나라 돈 3천원 정도 거든요 근데 뭐 저희 둘이 시켰는데 한 6천원 정도 나왔어요 둘이 시켰는데 네 이게 이게 6천원 이거 박다리 살벌하다 진짜 한국에서 우연히 만난 카자흐스탄 친구가 누룻을 타는 친구가 있다며 소개시켜줘서 그 친구들을 만나러 왔어요 아비 역시 파파카를 쓰고 그 친구들이 카자흐스탄의 전통음식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있다며 안내해 주었는데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 한번 갔습니다 아 하하 아 아 아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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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먹어? 숟가락 없어? 하하 구성시킨 음식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먹어봤어요 근데 진짜... 진짜 오묘한 맛이더라구요 You can drink water! 뭐야 뭐야 나도 마셔 형 해봐 형! 나는 이게 horse, right? It's horse Horsely is a little bit gentle than kennel milk Is this fresh milk or is it fermented? No, it's usually like a beer It's saving sometimes Okay, okay Horse Horse milk is very healthy 오, 막걸리 냄새나요? 막걸리 냄새나요? Korean traditional alcohol Korean traditional rice wine Sochoo, yeah? Like Sochoo or what? Very salty Oh, good smell Oh, good smell Good smell Good smell I'm supposed to eat Oh, good smell Come here, bo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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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 난, 나는 이게 좀... 얘는 지금 이걸 안 먹는데요 You guys didn't drink this here You guys didn't drink this here But, 우리나라에, 얘네 맨날 먹어가지고 You must drink this until the end 이거 먹으래요, 치즈랑 같이 근데, 우리나라에 청국장 먹고 뭐 그래서 제가 한번, 매겨봤습니다 치즈로 남은 거, 우린 안 보이게 보고 For the first time Because in the north of Kazakhstan We don't drink First time? Come on Traditional soup You say You say traditional soup Okay My grandfather usually drinks But, no Okay, 다봐 You said persuaded Well, 그는 algo 난 казах Doorsprashive 인디er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